여성이 전망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성 뒤로 산도 보이고 여기 경치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찾는 곳이라는데 멋진 풍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신 건지 빙빙 돌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흐늘거리고 있어요. 방금 뭐 지나가... 저거 뭐예요? 원숭이입니다. 짧은 뿌리 원숭이 한 마리가 카메라 앞을 슥 지나갔는데 근데 이 여성이 놀란 게 너무 커서 놀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원숭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갑니다. 여성의 가방을 바닥에 놓고 춤을 추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서 원숭이가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저거? 근데 다행히 멀리 가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성이 원숭이에게 먹을 걸 주고 가방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저 원숭이 상습봉 같은데... 성순애, 저거. 아무래도.